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리고 헛소리라든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돌하고 뻔뻔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험하고 힘든 시대에도 그래도 바른 길을 아마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저 방송을 좀 더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끝까지 버틸 것으로 봅니다. 끝까지 버틴다 이런 주제로 끝까지 버티면서 분탕기를 많이 치겠죠. 본인이 확신범이니까 일체의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은 끝까지 앞으로 줄기차게 버티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일주일 7월 7일 날 국민의힘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향후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씨는 확신범입니다. 나는 일체 관련이 없고 문제가 없고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비난받은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는 오는 7일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도 예상도 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가 저에게 건 성접대 의혹을 인멸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교사했다는 의혹인데 앞에 내용인 성접대 의혹이 없으면 뒤에 내용인 성접대 전거인멸 교사 의혹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사도 하지 않았고 성접대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잡았다는 것이죠. 저는 교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에 내용 성접대도 없다. 이렇게 또한 그런 또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정거인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교사를 했다는 건데 제가 저는 교사 사주조이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7개월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리위원회가 수사기관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냐 의문이 있으니 그 건에 대한 품위유지 혹은 당에 끼친 손실을 보겠다는 거다. 그런데 그 시점에 당 지지율은 굳건했고 지방선거도 압승했다. 그럼 당 손실을 무엇으로 판단하다가 모호한 지점이다. 아무튼 말은 참 잘합니다. 요리성, 제리성 빠지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또 라디오 방송 나가가지고 한 이야기는 저는 일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련의 공작이 진행 중이다. 이게 이제 이준석 씨의 일관된 초지일관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고 또 논평하고 또 이 문제를 제보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체의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뭘 이야기를 하나 했는가 하니까 오늘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마는 공개된 녹취본, 가세연이 공개한 그런 녹취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편집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집본이다. 그게 굉장히 참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세연의 그 녹취본을 들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연이 폭로한 그날 밤늦게 자신의 성접대 현장으로 그렇게 안내한 장인사라는 사람하고 나눈 대화 이런 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편집된 그런 물론 앞뒤를 자른 부분은 있겠지만 짜집기를 한 것은 없단 말이죠. 편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 이 양반은 참 그냥 참말이 어디간지 무엇을 참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젊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녹취본을 다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녹취본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정거인멸 교사에 해동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녹취본을 다 들었는데 그러나 지금 7월 1일 날 이준석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그게 편집본이다. 짜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물론 이것이 짜집기인지 본인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 맞는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겠지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녹취록을 저도 듣고 방송을 내보냈으니까 그것은 짜집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버틸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서 본인이 갖게 될 정치적인 그런 이해덕실 문제를 명확히 가리지 않겠느냐. 시민들은 정확하게 지금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박명섭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편집 좋아하시네. 당신 목소리가 정확히 나오고 그리고 사람도 보낸다고 그날 가시연이 폭로했을 때 그날 밤늦은 시간에 자기를 현장으로 인도했던 장의사에게 사람도 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시 무렵에 새벽에 정무실장인 최척근인 김철근 씨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은 편집본이고 짜집기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다 보면 자기 확신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사실을 계속해서 덮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정신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씨는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여론이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이준석 씨가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관련된 정거인멸 교사 의혹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처음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과격하게 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총선 이후에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2021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3.9 대통령선거에서는 소위 확진자 사전투표에 소쿠리 투표까지 벌어진 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정거물이 축적되게 되면 자기 입장을 선회하거나 아니면 입을 좀 다물거나 그러나 부정선거 은폐론자들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그런 상태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체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농객들이나 정치인들이 여럿이 있죠. 그 부류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권영대 시민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쏘기고 딱 잡아 뗀다고 사실이 없어지나 이런 사람이 당대표라니 이런 사람이 리드라니 이런 사람이 리드로 계속 존재하는 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찬성과 반대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295대 17, 742대 67, 환상두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261대 8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냐. 보통 사람들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발생한 사실은. 그것은 제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정도에는 오판을 할 수 있지만 2년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것을 치료하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 노력한 것은 자신의 사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들 폭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12월 27일입니까? 지난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어난, 이미 일어난 사실 없었던 일을 그렇게 꾸미면 얼마나 천벌을 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이준석 씨가 성접대를 2013년에 받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꾸몄다면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나 아니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나 정말 그것을 변호하는 김소연 변호사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젊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었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뭡니까? 그렇게 난 한 적이 없다. 지금 증거가 축적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보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금 사기죄나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이제 수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치밀하게 모든 그런 자료를 축적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점점 죄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일정표라든지 카드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자 증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